김성훈 팀장 육가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소비라든가 괜찮아져서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막상 상대적인 수혜주들 증시도 보면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짐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혼동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실제로 경제의 호재인가 악재인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 조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육가 하락으로 인한 장단점은 모든 국가가 같을 수는 없겠죠. 특히나 산유국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전량에너지를 수입해다 쓰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호재인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어떨까요?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2015년, 쉘 혁명을 위해서 2015년에 전 세계 1위 산유국으로 올라서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얘기해서 전 세계 1위의 소비국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육가 하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미국 시장을 전망하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육가 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당연히 기름을 정작 쓰고 있는 국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정부 쪽에서 정부 재정을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의 어떤 잉여 소득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미국은 내에서 평균 유리비 지출 추이입니다. 미국에너지정보청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가계부에서 지출된 유리비가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연간 약 550달러 정도의 유리비를 좀 아낄 수 있는 셈이죠. 즉 5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물론 이 50만 원 곱하기 자동차 하나 유리비를 사용하는 경제활동 인구수를 곱하게 되면 그 볼륨 자체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초기 소비 진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더욱더 점진적으로 소비를 더욱더 확대를 시킬 가능성은 우리 반대로 낮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가락에도 불구하고 소비 확대가 기대만큼 높아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끄트머리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데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미국 내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올해만큼 미국 내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웠던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시장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피라미드의 중산층과 하층을 담당하는 서민층의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즉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번행기 연준 체제에서 나왔던 비전통적 통합 부양 방식인 QA123 효과는 경제 피라미드의 최상단만 촉촉하게 적셨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을 뿌렸는데 그것이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한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미국 가정 내 평균 실질 가계 소득 추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아시아, 에이지안, 그리고 백인, 그리고 히스패닉, 흑인 인종별로 가계 소득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가운데 진한 색선이 전체를 평균한 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색깔이 반전 표시가 된 것이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평균 실질 가계 소득 추이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밴 번행기가 2008년 이때부터 번행기가 제로 금리를 선언을 하고 이때부터 퀴원 투스를 표방을 했는데 이때부터 나타났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데 정작 가계 소득 자체는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 소득의 원천이 세 가지겠죠. 주택가계 상승, 주가 상승, 임금 증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계 소득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무엇을 타냐면 결국 대기업들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 소득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S&P 500 주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점점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잘 회복해온 데는 최대 수혜 업종으로 IT하고 자동차 업종이 꼽히고 있거든요. 지금 이후에 이들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 특히나 IT와 자동차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IT 같은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스마트폰, 헬스케어 등등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주가 차트와 애플을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게 애플이고요. 여기가 제네레 모터스, 포드, BMW의 주가 차트를 비교한 것인데 애플은 지수대로 강력하고 있는데 막상 나머지 GM과 포드, 그리고 BMW의 주가 흐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죠. 뭐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들의 주가는 시장의 어떤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개인 저축률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개인 저축률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 차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기일 때마다 개인들은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2013년 초까지 늘어나고 있다가 2013년부터 주가 지수가 T5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를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했었죠. 결국 이 흐름들이 현재 어떤 미국 S&P500 지수의 신고가를 현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개인 저축률이 바닥일 때마다 항상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저축률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주가 지수는 어떤 조정에 보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역시도 보시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나서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은 이미 회복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현재 국가에서는 상당히 좀 조정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